세금도 낼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어디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느냐 제대로 못하실 거면 저는 제가 대신 국회의원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는 알죠 청소에 정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건 참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가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라는 말 대신에 너는 어떤 걸 보고 있니 특대들이 어떻게 정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라고 느껴 너무 어렵고 너무 판단이 안 되고 너무 미성숙해 저는 정치가 되게 크고 거대한지만 동시에 되게 사소하고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친구 해야죠 소중하니까 그럼 약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해주시면 되니까 교실 좀 정치하면 어때요? 멋지죠 감사합니다.